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 최고의 문화군주 세종대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종대왕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죠. 위로는 큰형님인 양령대군과 둘째형님인 효령대군이 있었습니다. 사실 왕이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1418년에 세자로 책봉되고 세자로 책봉된 지 두 달 만에 조선의 네 번째 임금으로 직위하게 됩니다. 자 세종께서는 왕이 되고 나서 궁궐 안에다가 집현전이라고 하는 학문연구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 집현전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발굴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산문 신숙주 정인지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세종 당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세조 성종연관까지 활약한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배출된 곳이 바로 이 집현전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 때는요. 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어떤 연구와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면요. 농사직설 있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종께서 정초 변협은 등에게 늙은 농부들의 경험담을 모아서 편찬한 농서가 바로 이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한양의 하늘에 맞는 역법설을 만든 게 바로 이 칠정산이죠. 또 향약집성방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우리 체질에 맞는 치료 방법과 약재를 정리한 그런 약학서가 되겠습니다. 세종 때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편찬 사업 이외에도 또 외교 분야에서 세종이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사군 육진 보이죠. 저기 압록강 지역에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사군을 개척하게 됩니다. 또 저기 두만강 지역에 두만강 하류 지역에는 김종서 장군을 발탁해서 김종서 장군이 여기서 무려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육진을 개척하게 되죠. 세종 때 개척된 이 사군과 육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하는 이 국경선이 세종시대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종하면 또 어떤 업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바로 노비 출신 장영실이 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이 장영실의 능력을 일찍이 알아보고 그를 발탁하게 되는데요.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신문제 사회에서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장영실은 치국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자격루, 수많은 어떤 과학기구를 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많은 과학기구,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던 게 바로 세종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 세종께서는 바로 독자적 문자, 한글 즉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인, 한민족으로서 어떤 공통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은 뭘까요? 과연 혈통일까요? 혈통보다는 아마 우리가 함께 지금 쓰고 있는 말과 글일 겁니다. 그 말과 글을 할 때 그 글이 바로 한글인데 그 한글을 창제한 것이 바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만 최만리와 같은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독자적인 문자를 창제하고 반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문화군주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